이것은 무엇일까요? 피부를 맑게 하는 좋은 화장품 영양이 풍부한 좋은 건강기능식품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좋은 영양소 이것은 바로 좋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스프링은 좋은 물을 향한 남다른 생각을 기술에 담았습니다 이스프링의 카본 필터는 15가지 신종 오염물질까지 모두 제거하는 세계 최초 NSF 인증 필터입니다 중금속을 포함한 140가지 이상의 유해물질은 걸러내고 몸에 좋은 미네랄은 보호합니다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E커플드 테크놀로지는 전세계 IT 기업들도 사용하는 아메이의 세계적인 특허 기술입니다 이 기술로 완성된 무선 UV 램프가 흐르는 물을 99.99%까지 살균합니다 또한 빠르게 정수되고 버려지는 물이 없어 마시는 물부터 요리하는 물까지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정수기 사용 패턴이 달라서 정해진 날에만 하는 획일적인 관리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프링의 스마트칩은 실시간으로 최적의 필터 교체 시기를 체크합니다 하루, 한 달 뒤의 변화는 작을지 모르지만 1년 뒤, 10년 뒤 좋은 물은 확실하게 우리 몸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좋은 물로 건강한 변화를 만듭니다 이스프링의 스마트칩은 알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